자 슈리의 첫 등장부터 살펴보죠 마블은 이 첫 등장씬의 슈리라는 인물을 단박에 설명하는데요 오빠 놀리는 재미의 환장한 여동생 세계관 최고의 테크놀로지스트 반항기 넘치고 자유분방한 10대 소녀 하지만 엄마 무서운 줄 아는 마블의 공주라고 소개하죠 슈리라는 인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뭐 특별한 서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뭐라도 떠들어야 하는 게 제 본분 아니겠습니까 우선 성격부터 살펴보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슈리는 굉장히 자유분방합니다 어릴 때부터 외국 문화를 접하며 트차카가 오냐오냐 키운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싫어하는 어른들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슈리는 장난기가 넘칩니다 오빠 놀리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데요 틈만 나면 놀리려고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있죠 그리고 슈리는 지니어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상대가 바보 같은 행동이나 질문을 하면 버릇처럼 튀어나오죠 그리고 그 시절 피터가 그랬던 것처럼 히어로병 초기 증상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장을 직접 뛰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인물을 게임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이런 애들일수록 초장부터 잘 가르쳐야 하는데 트찰라 실망입니다 아무튼 이번엔 기능적인 면을 살펴봅시다 슈리는 영화에서 자잘하게 하는 일이 많은데요 우선 떡밥을 던지고 해소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막타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미리 예고하기도 하죠 참고로 클로의 소닉 디스럽터도 비슷한 원리라고 하는데요 비브라늄 건툴릇도 비슷한 기능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슈리는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겐 아주 친절한 녀석인데요 비브라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죠 대신 우리는 와칸다 기술 짱짱맨이라는 자랑지를 계속 들어야죠 참고로 비브라늄의 미스터리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슈리가 설명할 게 남았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이번엔 슈리를 좀 더 넓게 보겠습니다 영화 블랙팬서는 복합 장르입니다 그 중 하나의 축은 왕권 쟁탈전과 국가 운영의 방향성을 놓고 버리는 정치극인데요 와칸다의 적응과 기술을 세상과 나눌 것인가 아니면 세상 위에 올라서서 지배할 것인가 이 무거운 주제로부터 트찰라와 영화의 재미와 활력을 부르는 인물인 슈리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현실 남매 케미가 돋보였죠 자 영화 블랙팬서의 또 하나의 축은 끔찍한 한국어가 난무하는 첫 보급입니다 마블판 007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임스 본드에게 큐가 있다면 트찰라에게는 슈리가 있죠 통신 장비도 만들어주고 슈트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신발도 만들어주는 사이드킥인데요 하지만 장명 센스는 아재 감성이죠 아무튼 여기서 감독은 슈리의 천재성을 어필합니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설정상으로는 토니를 압도하는 천재라고 하는데요 토니가 지방대를 졸업했을 때가 17살이니까 16살인 슈리의 나이를 감안하면 지금도 대단하고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죠 하지만 둘을 단순히 결과물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막에서 고철로 아크리에토와 슈트를 만든 남자가 만약 와칸다에서 태어나서 비브라늄을 주물러거렸다면 물론 과정법이니까 다 부질없는 이야기죠 게다가 슈리가 토니보다 더 뛰어난 분야도 있습니다 바로 의술인데요 참고로 여기서 언급된 인물은 버키입니다 아무튼 치명상을 입은 에버렛을 하루 만에 살려내는데요 이건 토니도 못하는 일이죠 그럼에도 토니가 슈리보다 더 대단하다 느껴지는 건 아마도 그동안 그가 겪었던 시행착오와 그 결과물을 지켜봤기 때문일 겁니다 슈리에겐 과정이 없고 결과만 있는데요 천재라고 말만 하지 말고 왜 천재인지를 보여줬어야 했죠 하지만 슈리가 보여준 건 재수없고 건방진 태도였습니다 마블의 천재들은 대대로 재수없었죠 하지만 재수없긴 해도 밉상은 아니었는데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하지만 슈리는 건방은 있는대로 다 뜨려놓고 실패합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임무였고 실패해야만 완다의 서사가 살아나는 구도였기 때문에 슈리의 실패는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긴박한 상황에 이렇게 건방을 떠는 건 능력을 떠나 눈치가 없거나 성격이 이상한 거죠 이러니까 완다가 자증을 내지 아무튼 루소 형제는 슈리의 천재성을 어필하려는 의도였겠지만 저의 내리에 박힌 건 이 거만한 미소였습니다 제가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라면 이 장면이 굉장히 싫을 것 같은데요 불가능한 미션이란 게 더 강조되었어야 했죠 아무튼 슈리는 애초에 기능적으로 소비되는 사이드킥으로 설계됐을 겁니다 루소 형제가 슈리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그분이 세상을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게다가 들고 다니는 무기는 히어로 간지가 하나도 없죠 저는 얘가 싸울 때마다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아무튼 와칸다 포이버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슈리가 만약 새로운 블랙팬서라면 그 성장 동력은 아버지에 이어 오빠를 잃은 상실감일 텐데요 사실 오빠 놀리는 재미에 푹 빠졌다는 건 가족으로서 그만큼 사랑한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트찰라의 승인은 누구보다 기뻐했고 마지막까지 트찰라를 포기하지 않았고 트찰라의 죽음은 누구보다 슬퍼했으며 트찰라와 함께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물이 트찰라를 잃었는데요 사실 이번 영상을 만들기 전까진 슈리가 중심인물이 되기엔 조금 약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으다보니까 오빠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리고 과학자로서 의사로서 오빠를 구하지 못한 자책감이라든지 슈리가 치료해준 에버렛과의 관계성이라든지 슈리를 굉장히 싫어하는 은바쿠와의 관계성이라든지 확장될 이야기들이 은근히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는 둘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의적인 남자와 mz세대 여자의 사랑이야기 아무튼 철없는 10대 소녀에서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한 슈리의 모습이 기대되는 블랙팬서 와칸다 5를 기다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백만 년 전 비브라늄 문석이 아프리카에 떨어지고 인류가 생긴 이후 다섯 부족이 그곳에 정착합니다 머천트, 보더, 리버, 마이닝, 자바리 이 다섯 부족은 모든 인류가 그랬던 것처럼 치열한 전쟁을 벌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주술사가 바스트 여신에게 간택되어 성은을 입고 첫 번째 블랙팬서가 되어 천하제일 와칸다 대가리 뽑기 대회에서 우승을 하죠 도핑 테스트 따윈 개나저버린 러시아 바이브였음에도 모든 부족은 그를 와칸다의 소신이자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자바리 부족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산으로 가버리던데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자바리 부족 그 친구가 좋다 참고로 자바리 부족을 방문할 때는 눈 마주치지 말고 내리까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자바리의 방골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한 남자가 있었으니 마블의 함성반바 마블의 팩트폭력배 그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은바쿠죠 자 와칸다의 왕의 계승인 자고치는 고스톱처럼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며 자와자찬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던 그 순간 잔챗집에 똥을 부리며 등장한 우리들의 은바쿠노 트찰라의 앞날은 사사건건 방해할 것만 같은 빌런의 뉘앙스를 풍기며 처음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바쿠형님은 삼뇨 빌런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해국자이자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본있는 고릴라이며 나름 머리를 쓰는 지략가입니다 자 바쿠형님이 왕권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시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바쿠형님은 도전자격이 좀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자바리 종족은 와칸다의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옆 동네 아저씨가 우리 동네 이장선거에 출마한 꼴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은바쿠의 등장에 황당해 왔죠 아무튼 우리 바쿠형님은 버릇없는 공주의 행시를 지적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트찰라의 자극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동시에 자존심을 걸그며 빠져나가기 힘든 구도를 만들어내는데요 참고로 바더를 이렇게 얄밉게 발음하는 사람은 우리 바쿠형님 뿐이죠 아무튼 트찰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끼를 덥썩 물어버립니다 그렇게 모든건 바쿠형님의 계획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예상 못한게 있었는데요 트찰라에게 쳐발릴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바쿠형님의 또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패배보다 죽음을 선택하는 신념의 사나이 공정한 결투에서 패하고도 개변을 늘어놓으며 훔친 허브와 훔친 슈트로 재대결을 하는 누구와는 결이 다른 형님이죠 겉모습만 보고 바쿠형님을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 바쿠형님은 훔친 허브나 논부는 동네의 어스레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건 정말이지 누구나 솔깃한 달콤한 욕인데요 이런 슈퍼파우를 거절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바쿠형님이 신념에 사로잡혀 고짓만 부리는 그런 사람은 또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 자신의 신념보다 더 위대한 선택을 하는 분이죠 동료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누구와는 다르게 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진정한 킹, 킹바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쿠형님은 받은 게 있으면 배로 갚아주는 은혜 갚은 고릴라입니다 반면에 트찰라를 좀 보십시오 물에 빠진 건 전했더니 군대 내놓으라고 한다더니 이 새끼 진짜 골 때리는데요 수백 년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엄마 지켜줘, 목숨 구해줘, 그거면 됐지 집안 싸움에 힘까지 보태라니 염치 없기가 그지 없는데요 이래서 머리 감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는가 봅니다 하지만 트찰라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복수에 미친 자가 힘을 얻으면 자바리의 평화도 장담할 수 없죠 그렇게 한동안 고민하던 눈바쿠는 트찰라에게 힘을 빌려주는데요 이를 베기로 둘의 관계는 강력한 라이벌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죠 하지만 트찰라는 은바쿠를 싸움 좋아하는 동네의 아는행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은바쿠가 섭섭하네요 정말 섭섭하죠 한편 우리 바쿠형이면 분량이 적어서 잘 부각되진 않지만 현시점으로 봤을 때 인간계 최강자라 할 수 있는데요 트찰라와 킬몽구는 세상을 떠났고 매번 뒷선에서 기해나 엿보는 오크예와는 용맹함부터 다르며 사망플레그마전 극복하는 분이시죠 약발, 허브빨, 곤충발, 슈트빨 없이도 사람을 한손으로 집어던지는 계력과 캡틴도 헐떡거리는 난장판 속에서도 큰 상처 없이 버티는 인간은 우리 바쿠형님이 유일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닥터스트레인지랑 웡더 인간이라고요 암튼 마블의 채식주의자이자 전통과 명분을 중시하고 훔친 허브 따위는 넘보지 않으며 받은 게 있으면 그 이상으로 돌려주는 은혜가픈 고릴라 우리들의 킹바쿠 형님이 블랙팬서 와칸다 포예보에 복귀합니다 트찰라와 슈리가 없는 빈자리를 라몬다 여왕과 함께 지키느라 고생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번 영화에서 어떤 소사를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우리들의 킹바쿠는 빠꾸암을 돌격구로기 음... 빠꾸입니다 노는 무금이죠 암튼 용맹하기가 그지 없는데요 탈록한 놈들을 몽둥이로 조지는 그의 모습과 에버렛을 갑분사하게 만들었던 그의 코믹한가 슈리와의 새로운 관계성이 궁금한 블랙팬서 와칸다 포예보에서는 우리 킹바쿠 형님이 제대로 대접받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은바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와칸다의 왕 트차카의 아내이자 트찰라 슈리의 어머니 우리들의 라몬다 데뷔는 영화 블랙팬서를 통해 처음 소개됩니다 처음 이 양반을 봤을 때 저는 이런 아우라를 느꼈는데요 돈봉투와 물붓기 불꽃사다구 어디서 이게 다 진하게 느껴지는 아프리카 시어머니 바이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 며느리 안 봐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신녀성 나키아와 트찰라의 러브라인이 순탄하지 않을 것 같은 흥미로운 예감이 들었는데요 이쁘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어 하지만 그녀는 제 예상과는 달리 아주 순한 분이셨습니다 사실 순하다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게 특별히 보여주는 게 없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거리도 없는데요 그녀가 보여준 건 아들을 걱정하고 아들을 응원하고 아들의 승리에 안도하고 또다시 칼군무를 시작하더니 아들을 걱정하고 아들의 패배에 오열하는 모습에 반복이죠 리액션에 특화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나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모송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지키는 건 영화에선 일반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장면입니다 정당한 결투에서 패하고도 아들이 무슨 건모술수에 당한 것처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억지를 부리는데요 불과 얼마 전에 남편을 떠나보낸 그녀에게 듬직하고 바르게 자란 트찰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을 겁니다 대다가 그녀의 오랜 꿈이 이뤄졌고 이제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 기대했을 텐데요 하지만 기억에도 없는 조카놈이 나타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내동댕이 쳐진 것이죠 감정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아들의 복수와 와칸다를 위해 와칸다를 위해 얼마 전까지 아들을 죽이려 했던 고릴라에게 무릎까지 꿇었던 어머니가 바로 라몬다죠 하지만 와칸다 왕 대비로서는 품격이 떨어지는데요 중요한 순간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수동적인 인물이고 와칸다의 전통과 예절을 중요시 했던 초반의 모습은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사라져버리고 결국 음박구 형님에게 팩트로 쳐맞게 되죠 그동안 와칸다의 왕의 계승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보여주기식이었는지를 가늠하게 만드는데요 블레펜스라는 캐릭터를 졸렬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영화 블랙팬서 이후 그녀의 행보를 살펴보면 와칸다의 분량이 많았던 인피니티 워에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엔드게임에선 대사도 없이 20초 정도 등장합니다 마블에서도 아웃오브 안중이었던 캐릭터죠 특별한 서사가 없는 주요 인물의 배경과 리액션을 담당하는 애매한 존재감의 캐릭터 그랬던 그녀가 카리스마가 폭발하며 예고편을 씹어먹었는데요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영화 외적으로는 그분이 세상을 떠났고 영화 내적으로는 소중한 사람을 잃은 상실감이죠 그 상실감의 근원을 살펴보면 우선 그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동생을 살해한 살인자라는 충격적인 사질도 알게 되죠 그리고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마저 떠나보냅니다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아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들어오지만 이번엔 아들과 딸이 먼지가 되죠 그렇게 상실감을 앓은 채 5년을 버텼을 그녀를 생각하면 적당히 해란 마물놈들아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생각할수록 기막히고 코막혀 아무튼 그렇게 끝나는가 싶었던 그녀의 불행은 이번 영화에서 종점을 찍습니다 트찰라가 확정적으로 세상을 떠나죠 자식 잃은 고통을 단장 지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3번이나 겪으신 분인데요 자식을 줬다 뺏었다 박복하기가 그지없죠 제정신인게 대단할 정도인데요 그런 그녀 앞에 트찰라가 죽기를 기다렸단 듯이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서 와칸다를 찝짝거리니까 라몬다 능력이 호통칠 수밖에 없죠 아무튼 개인적으로 영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에서 두 번째로 기대되는 인물인데요 역사적으로 마블의 엄마들은 대부분 단명했습니다 존재감 있는 마블의 엄마 중에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마블의 아빠 쪽은 연두를 빼면 쓰레기거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거나 좀 서먹겠죠 마블의 엄마로서 그녀가 어떠한 타이틀을 갖게 될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기대되는 건 라몬다를 연기하는 안젤라 바셋의 연기인데요 흑인 여성의 삶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배우인데 그동안 배우 낭비에 가까울 정도로 병풍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예고편에서부터 발성이 장난이 안되요 이번 영화에선 그녀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라몬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온 국민이 존경하는 지자자 그의 곁에 무사 무휼이 있다면 우리들의 트첼라에게는 도라밀라제가 있습니다 와칸다 왕실의 건의대인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주 엄격한 두발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딘의 발키리처럼 여자만 지원 가능하죠 참고로 도라밀라제는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원작의 설정 때문에 그 사랑의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낙타에게서 사랑받는다는 의미죠 아무튼 우리들의 도라밀라제는 캡틴 아메리카 11월을 시작으로 영화 블랙팬서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 드라마 팔쿤의 윈터설주까지 와칸다 왕의 경호와 대회활동을 보좌하며 꾸준히 얼굴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장 횟수에 비해 그 존재감은 미약한 편인데요 그나마 영화 블랙팬서에서 필몽그를 제압하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지만 도라밀라제 자체는 기존 히어로들에겐 짬밥에 밀리고 외계인놈들에겐 능력치에 밀려서 오크예와 아이들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하지만 드디어 도라밀라제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의 이름은 논불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미군 출신 히어로들을 압도적으로 쳐바르고 슈퍼솔저도 방심하면 X댈 수 있음을 증명하는데요 먹을 놈들을 상대로 조기 축구회에 나온 박지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존틴 아메리카노는 일생일대의 구력과 자신의 한계를 실감하며 결국 혈청에 손을 댑니다 존워크 인생의 전환점엔 도라밀라제가 있었죠 암튼 도라밀라제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영화에선 역대급으로 등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블 최강의 중창단 마블의 백업댄서 걸파이터 도라밀라제의 주요인물 두 명을 만나보겠습니다 꼬묵 자 첫 번째로 만나볼 도라밀라제는 아요입니다 세계관에 처음 등장하는 도라밀라제로서 우리들의 나타샤와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모델같은 기럭지와 빡빡머리로 시선을 사로잡으며 트찰라의 여동생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죠 하지만 그녀는 도라밀라제였고 와칸다에서 방구정 꼈을 것 같은 첫 등장에 비해 불량도 줬고 내사도 많이 없었습니다 다만 왕대비와 공주의 곁을 지키는가 보면 도라밀라제에서 이 인자 포지션쯤으로 추측할 수 있죠 암튼 기대 이하의 존재감을 보이셨던 아요는 드라마 팔쿤의 윈터 솔즈의 스튜디오 주요인물로 급부상합니다 드라마로부터 6년 전 버키는 와칸다의 도움으로 윈터 솔즈 프로그램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윈터 솔즈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더디스크를 포맷하는 것처럼 기억을 모두 지워버리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과 기억은 유지하고 프로그램만 제거하는 아주 어려운 방법이 있죠 와칸다에서도 당장 방법이 없어서 버키를 냉동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와칸다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 힘든 여정을 함께하며 최종 테스트에서 스스로도 실감하지 못하는 버키에게 확신을 심어준 인물이 바로 아요입니다 그렇게 화이트홀프를 세상에 풀어놨더니 이 자식이 글쎄 와칸다 왕을 살해한 제모놈을 클럽에 풀어버리죠 버키를 담당했던 아요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했는데요 지키지 못한 트차카를 떠올리며 버키에게 분노하고 와칸다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에 실망하죠 하지만 버키는 자신을 믿어달라는데요 아요는 다시 한번 그를 믿어보기로 하죠 그렇게 약속된 시간이 되고 제모를 넘겨받으러 갔더니 근본없는 파란 쫄쫄이가 앞을 가로막으며 시간방을 떠는데요 결국 아요는 인내심이 바닥나고 창과 방패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참고로 방금 휘리릭 돌던 친구는 야마라고 합니다 야마가 야마돌았죠 암튼 아요도 야마돌고 존틴 아메리칸 샘까지 나가 떨어지는데요 결국 백살로 인해 의수까지 뽑아버리죠 자 여기서 아요가 버키의 최종 테스트를 담당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버키의 세뇌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작업은 한 번에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버키가 폭주할 때마다 아요가 제압하는 일이 반복되었을 텐데요 그만큼 아요가 실력자라는 말이죠 아무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둘의 유대감은 깊어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모가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버키와 아요의 사이가 틀어졌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재능이 아니라 능력이죠 아무튼 혼란한 틈을 타 제모는 사라져버리고 버키와 아요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지는가 싶었지만 버키가 약속을 지키며 관계는 회복됩니다 제모를 인도받은 아요는 버키에게 충고하는데요 또 이딴 식이면 자기도 커버치기 힘들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은 이렇게 해도 아요는 사실 츤데레입니다 국왕 암살범을 풀어준 일로 와칸다에서 버키의 입지가 곱창났을 법도 한데 기꺼이 부탁을 들어주죠 근데 쇼트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벌칙 아닙니까? 자 두번째로 만나볼 도라밀라제는 미국놈들에게 선입견이 있는 국수주의자 도라밀라제의 리더 워코엠입니다 자 우리들의 워코엠은 여전사라는 설정이 무색할 정도로 코믹한 장면에서 빛이 나는 인물인데요 사실 눈에 들어오지 않는 양방이었는데 인피니티워 이후로 눈이 가기 시작했고 거슬러 올라가보면 쇼리랑 변먹고 트찰라 놀리는 케미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감망스럽기가 그지없죠 그리고 그녀는 은바꾸 형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경계의 대상으로 시작해서 서로를 살리고 살리며 함께 전장을 누볐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우호적일텐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영화에서 기대하는 포인트 중 하나죠 한편 한가지 재밌는건 둘의 전투 스타일이 반대라는건데요 은바꾸 형님이 돌진꾸러기라면 워코엠은 덤비라고 해놓고 뒤로 빠지고 부활을 잃고 각성하는가 싶다가도 뒤로 빠지는 후진꾸러기죠 그리고 그녀는 졸려람이 판치는 와칸다놈들 사이에서 몇 안되는 근본있는 인물이자 트찰라에겐 친구이자 충신이며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영웅적 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윗다가리 때문에 한순간에 깡패 국가가 될 뻔한 와칸다를 구하는 영웅 중 하나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갈등이 숨겨져 있는데요 우선 그녀는 트찰라와 친구입니다 어릴때부터 같이 자랐다고 하는데요 사적으로는 대등한 관계이고 공적으로는 극진이 못이죠 아무튼 찐친으로서 돈독한 케미를 보여줬는데요 트찰라가 사라질 때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면 얼마나 소중한 친구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그녀는 도라 밀라제의 리더입니다 와칸다의 자원과 기술을 지키며 왕이 누구든 왕을 수호하고 왕에게 충성하죠 그리고 그녀는 와카비의 와이프입니다 코뿔소 같은 자식을 키우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30년 전 시부모를 살해한 살인범이 등장하고 남편과 절친이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남편이 직장을 때려치우라고 하질 않나 섬기고 싶지 않은 폭군까지 등장하는데요 친구로서 도라 밀라제로서 와카비의 와이프로서 어느 것 하나 외면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죠 결국 그녀는 도라 밀라제로서의 신념을 선택합니다 특별히 계산을 하고 한 선택 같진 않지만 그래도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어차피 친구는 세상을 떠났고 정치적 견해는 다르지만 도라 밀라제로서 본분을 지키면 남편의 뜻과도 함께하는 거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트찰라가 살아돌아올 줄은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그녀로선 최선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트찰라가 살아돌아오며 도라 밀라제로서의 근본도 버리고 인생의 반려자도 버립니다 와칸다의 왕좌가 아니라 사람을 골라 섬기는 자경 미달의 도라 밀라제 대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도 주저없이 죽이겠다는 냉혹한 와이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상처는 평생 남을텐데요 이딴 시기는 이혼각이죠 암튼 우리들의 오크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주인공만큼이나 복잡한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다 주로 기능적으로 소비되는 서브 캐릭터와는 다르게 영웅적 서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녀의 이러한 점을 마블놈들이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번 영화를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와칸다에 사는 나케아입니다 제게 몇가지 질문과 자기소개를 부탁하셔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와칸다 6부족 중 하나인 리버 부족인데요 캐빈이 비밀이라고 해서 정확한 신분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리버 부족의 고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남자로 태어났다면 저도 접시 하나 달고 다녔겠죠 암튼 저는 녹색을 좋아합니다 우리 부족의 상징색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와칸다 트월킹 챔피언입니다 천박한 무빙보다 스무스한 무빙이 저만의 스타일이죠 그리고 저는 한국말을 잘합니다 소피아 아줌마 소피아 아줌마보다는요 그리고 친구들은 저를 케냐 금수저라고 부릅니다 아무래도 이쪽 일은 돈 냄새를 좀 풍겨야 일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상황 판단이 빠르고 행동력이 남다르며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얽매이는 건 싫어하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리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스파이가 딱이죠 아무튼 이 정도면 재소개는 된 것 같고 첫 번째 질문 연인 사이에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트철라와 헤어진 이유가 혹시 질문을 하면 딴소리를 하거나 대답을 안 해서 속 터져서 여졌다는 게 사실인가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트철라와 저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키워가던 어느 날 전 와칸다 바깥 세상을 보게 되었고 홀로그램 속 하초 같았던 저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인종차별과 인신매매 어린아이 얘기까지 총을 지워주는 냉혹한 현실 그동안 수많은 동족들이 고통받는 줄도 모르고 넘신렁심 투월킹을 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와칸다에는 암묵적인 전통이 있었거든요 와칸다의 기술과 자원은 세상에 공개하지 않는다 세상과는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는다 트철라는 이러한 전통을 따르는 전통주의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저는 혁신을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역시 와칸다를 사랑했고 전통을 지키는 것은 와칸다의 평화를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그런 시기에 저에게 영감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노예해방운동을 했던 인권운동가이자 스파이였으며 무려 300명이 넘는 노예들에게 자유를 안겨준 노예들의 모세 베리어 터브먼이죠 저는 그분에게 감명을 받아 와칸다의 스파이 워독이 되었고 팔려가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와칸다 바깥세상에 머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트철라온은 자연스럽게 서먹한 사이가 되었죠 자 마지막 질문 예고편에서 나키아씨의 분량이 안습이던데 특별출연입니까? 음... 생각보다 시야가 좁으신 것 같습니다 딱 보면 알 줄 알았는데 예고편이란 건 흥미를 유도해서 본편을 보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등장하는 장면이 스포일러가 되는 중요한 장면이라서 예고편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대급의 분량과 존재감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단단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랑을 믿기로 트철라를 조종하는 비선실세라는 이미지 세탁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바빠서 이만 자 본격적으로 세탁기를 돌리기 전에 맨발 운전을 하시던데 다급한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다가 발가락이 뒤로 꺾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마블놈들이 나키아를 어떻게 소개했는지부터 살펴봅시다 영화 시작부터 트철라를 긴장하게 만들고 와칸다의 왕에게 부아까오 압차기를 날려도 찍소리도 못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날에 함께하길 바라는 어렵고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요 트철라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자 트철라의 수뇌보적인 사랑을 부각시켜주는 사람이죠 그렇게 자기소개를 마치고 즉위식에 참석한 나키아는 트철라가 와칸다의 왕이 되자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꿈꾸는 혁신을 어필하죠 그 후로 와칸다는 많은 시련을 겪게 됐고 결과적으로 와칸다는 나키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며 나키아는 국가 요직에 앉게 되죠 때문에 손진한 트철라를 이용해 먹은 게 아니냐 나키아 저거 비선실세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하지만 트철라가 혁신에 귀를 기울이게 된 계기는 나키아가 하고 있는 일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였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구조된 사람들의 환한 미소에서 비롯되었죠 그리고 트철라는 가족이라고 해서 눈감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화 블랙팬서는 전통주의자인 남자가 혁신주의자인 여러 인물들과 부대끼며 전통이란 이름 아래 숨겨진 와칸다의 추악한 면은 바로잡으려는 한 남자의 성장 스토리입니다 나키아는 그 성장 동력 중 하나일 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키아도 트철라를 사랑합니다 트철라가 세상을 떠났죠 그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저는 나키아도 졸렬하다고 싸잡아 이야기했지만 정정하겠습니다 나키아는 원래 와칸다의 전통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트철라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아무튼 오코이에게 호언장담한 것처럼 죽어가는 고양이를 치료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유와칸다의 계곡 공신이 된 나키아는 와칸다 국제구호센터의 책임자 중 하나가 되어 일과 사랑을 성취하는가 싶었지만 항상 살아 돌아왔던 트철라가 이번엔 돌아오지 않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위기에 처한 와칸다를 지켜야 하는 그녀의 나머지 이야기는 11월 개방하는 영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브를 통해 확인하길 바라고 오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에버렛 로스에게 그날은 참 X같은 날이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코미콘 참가자들이 난동을 부렸고 이 녀석들을 체포해놓고 보니까 하나는 전설의 채권 브로커였고 또 다른 하나는 와칸다의 왕자였으며 또 다른 하나는 예고 살인범이자 유엔 폭탄 테러 용의자였고 마지막 하나는 평범한 코스플레이였습니다 아무튼 로스는 하나같이 뻔뻔하고 까다로운 놈들을 전담하는데요 그렇게 한 놈씩 신문을 시작하죠 하지만 그때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CIA 내부에 지새끼가 숨어든 것이죠 그렇게 윈터 솔저는 깨어나고 수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정적 피해 용의자들까지 모두 놓쳐버리는데요 그때부터 로스의 인생이 인생 꼬이다 꼬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소코비아 사태 때 비브라늄을 제공한 무기 밀매상을 체포하고 지난 실패를 만회하려는 어느 날 또다시 그 녀석들 중 하나와 악연이 시작됩니다 로스는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왠지 총이라도 맞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한편 오늘 체포할 녀석을 마주하고 나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전히 프레셔스한 곳에 프레셔스한 물건을 숨겨넣는 짠내 나는 모습 골목대장 시절 반지를 센탁 깎던 그 녀석을 이번엔 깜빵에 쳐넣어야 하다니 하지만 지나치게 건방진 녀석의 태도 로스는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그때 죽였어요 아무튼 로스는 작전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때 와칸다 놈들 때문에 작전은 틀어지고 부산을 발칵 뒤집어 놓은 후에 클로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부산 시민들은 그날 부산 펜서 사태를 잊지 않았다고 하죠 아무튼 로스는 신문에 들어가고 와칸다의 비밀을 알게 되며 트 찰라에게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럴 때 정치하는 놈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뻔한데요 반박할 수 없을 땐 메신저를 공격하죠 하지만 우리 로스 형님도 만만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킬몽거가 들이닥치고 로스는 심각한 부산까지 당하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캔자스였습니다 그렇게 로스는 국뽕 채널에 출연한 외국인처럼 와칸다 기술 짱짱맨이라는 리액션을 해야 했고 내부 정보를 팔아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 바뀌어버리고 산으로 끌려나서 먹방에 출행할 건 하는데요 하지만 저항군에 입대하고 큰 공을 세우며 와칸다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훗날 그때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냈는데요 백인들 사이에서 혼자만 흑인인 기분을 알게 해준 와칸다에서 살아남는 법 이라는 생존 가이드죠 아무튼 에버렛 로스 참 불쌍한 형입니다 잘나가는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밀려나고 복귀각 좀 보이나 싶었더니 작전은 작전대로 실패하고 총은 총대로 맞고 와칸다로 끌려가서 고릴라 먹이가 될 뻔했다가 조국을 배신하고 겨우 살아남 팔자 사나운 형으로 정리할 수 있죠 네? 영화 내용이랑 많이 다르다고요 그렇다면 편견이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로스 형님은 11호 이전과 이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11호의 로스는 그분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능력하며 히어로들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하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꽝 막힌 공무원이자 반구석 여포 같은 깐죽 구릉이라면 블랙팬스의 로스는 기능적인 역할이 다양하게 확장되었고 캐릭터성이 생겼으며 개인 서사에 기반을 다졌습니다 우선 기능적인 부분부터 살펴보면 우리 로스 형님은 궁금증을 해결해줍니다 덕분에 우리는 와칸다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죠 아무튼 이쯤 되면 로스 형님의 캐릭터성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로스 형님은 기선 제압에 재능이 있습니다 주로 다가가는 쪽이죠 그 구력의 역사를 살펴보면 트찰라이겐 권력에 쳐발리고 클로에겐 정말 개쪽을 당합니다 만만하게 보고 선빵 날렸다가 무방비로 두들겨 맞는데요 결국 배배 선언을 하죠 실패한 드립에 설명을 하다니 아무튼 은바쿠에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고 오코이에게 말로만 쳐맞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말 최악의 순간인데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챙겨주는 척 도청기를 심었다는 게 아닙니다 로스가 야심차게 준비한 국합 배드컵 작전을 이 자식들이 로스에게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로스 형님이 다른 인물들의 귀에 눌릴 때마다 트찰라는 더 단호해 보였고 클로는 더 미친놈으로 보였고 오코에는 더 충직해 보였으며 은바쿠는 더 카리스마 있어 보였습니다 이게 다 밑에서 받쳐주는 우리 로스 형님 덕분인데요 제모 앞에서 깐죽거려졌기 때문에 제모의 진짜 목적이 더 선명해졌죠 아무튼 마지막으로 로스 형님의 서사를 살펴보면 우리 로스 형님은 CIA 요원입니다 하지만 그의 행보를 보면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타국의 실체를 보고하지 않았고 내부 정보를 타국에 넘겼으며 와칸다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CIA 로스는 자격 미달이자 간첩이죠 하지만 책임자로서의 기본 소양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희생정신 와칸다의 평화에 자국의 평화 나아가 세계의 평화가 걸렸다는 걸 이해하는 판단력을 종합해봤을 때 CIA 그늘 아래에서 자국의 이익만 따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국가와 이념을 초월한 평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평발이라고 할 수 있죠 한편 로스가 보여준 희생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자면 트찰라가 와칸다 역대 최고의 왕이 되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와칸다의 비밀 때문에 동생을 죽여야 했던 트차카 와칸다의 비밀도 중요하지만 사람 목숨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트찰라 이 강력한 대비에는 사랑하는 나키아 그런 나키아를 지켜둔 로스 인간이 지켜야 하는 당연한 도리들이 서로 뒤엉켜서 만들어낸 결과죠 그러니까 우리 로스 형이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와칸다 포에버 뿐만 아니라 시크릿 인베이전에도 출연하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새로운 캐릭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꼬무 꼬무 s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